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49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20 타경 8373번입니다. 감재가는 9억 1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균가는 10억 3천만원, 전용면적 40평에 분양면적은 49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2차 제재가는 6억 3천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6,370만원에 입찰은 2022년 3월 14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분당선 야탑역과 성남이천로 섬마을IC 생활권으로 도촌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성남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7단지 704동 10층 매물로 전용면적 40평에 분양면적은 49평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9억 1천만원이며 이내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인 6억 3,700만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2년 3월 14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370만원인 2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먼시아 섬마을 7단지 49평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10억 3천만원, 하위평균가는 9억 7천만원, 상위평균가는 10억 7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6억 5천만원에서 7억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1항을 살펴보면 2013년 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2개동에 528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1.7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10층 49평용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4월 12일에 설정된 SC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4억 3,44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갱면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0억 7,44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물건행사사상 채권자 한국스탠다드차드은행은 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및 비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상 대항력 있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면 다수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입찰자 현장조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 단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성남시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섬마을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49평형의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타입별 차이가 좋음이 있으나 지난해 3월에 11층이 10억 7백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섬마을 휴먼시아 7단지 49평형의 매물오가가 12억 5천만원까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성남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중흥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100% 매각률은 50% 경쟁률은 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흥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중흥구 도촌동 섬마을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49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